자기 스스로 쿨하게 배짜있게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물러나느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아라 쿨하게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7년 정사생이죠 뱀티 뱀티 10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달에는 자영업자는 관제 구설수가 좀 있는 스트레스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원 역시 또 동료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무언가 경쟁할 건수가 생겨갖고 스트레스 받겠네 어찌됐든 이달은 스트레스를 좀 받겠다 그것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쿨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쿨하게 맹겨야 되겠다 스스로 이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이제 과욕 열정 이것이 거기에 자꾸 집착해서 매달리면은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되네 이달은 왜냐면 이제 사람이 과욕을 부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 그게 자기 이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맹기는 원인이 된다 이거지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무리하면은 결국 손재수가 생긴다 이달에 그래요 이달에 자 어떻게 또 한자 보면 이런 건 있어 초질관은 해야 돼 분명히 마음이 처음에 먹은 마음과 중간에 먹은 마음이 변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그 결과에 너무 매달리진 말아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진 간에 내가 초질관으로 처음 생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그것이 올바르다 이런 말씀을 해 드리네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본인이 이제 맹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딱 변곡점이요 변해지는 이 점이 있다고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배짱있게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물러나느냐 요거 여기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항상 그 자만심 자만심 또 자만심을 부리다보면 고집이거든 요것이 이제 소득이 없게 된다 이거지 그것이 없으면 그냥 나름대로 나가는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뭘 경시하고 내가 건방지게 놀면 그것이 나중에 소득을 그냥 저 멀리 차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이달에는 그냥 그냥 그렇게 상대가 하는 일을 쫓아가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상대가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네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어디 카드의 세계로 가서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느냐 어디 봅시다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계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되죠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거북이 하지 않아 뽑고 또 여기서도 숨어있는 거북이 하지 않아 뽑고 중간에서 또 하나 뽑고 자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저울추 권자네 저울추라는 것은 이게 저울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실그러지지 않게 한쪽으로 처지지 않게 요 항시 요게 평행이 중요하죠 평행이 그런데 조금 잘못해서 한쪽으로 실그러지면 그것이 나중에 말썽이 된다 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카드가 나오느냐 어디 봅시다 아유 선역 서야 이 자는 우리가 동서남북 결제 이렇게 서예요 그런데 서방은 뭐냐면 동쪽에서 무언가 항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결실을 거둬들이죠 추수를 하죠 그리고 하루에 이제 따져보면은 하루에 일을 딱 마치고 보금자리로 쉬러 이렇게 들어가는 그 때가 바로 또 서쪽이에요 우리가 이때는 뭐 일을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일을 마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글자냐 아이고 이건 외로울 곧자네 외로울 곧자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아들자자가 있고 이렇게 오이과자가 있어요 아들자자는 음료오로 11월 동지달 아주 추운 때 그런데 이 오이는 오이는 우리가 한여름 여름밥상에 계속 올라오는 게 오이죠 그런데 이게 추운 때 왜 가서 같이 있느냐고 이렇게 되면 홀로 나 홀로 왕따당하고 나 홀로 친구 없이 혼자서 추위를 다 먹는다 그래서 외로울 곧 쓸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럼 이쪽에서 요번에는 이렇게 나 좀 잡아 잡수 해 놓은 이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이게 말인데 이건 말 맞자에요 말 맞자 말 맞자는 우리가 말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뛰는데 빨리 뛰어 가지요 그리고 말은 또 자기가 식사를 할 때 빼놓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자존심 자긍심이 굉장히 쓰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여기저기 많이 댕긴다 이런 우리가 이제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역마살은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이 댕기는 것을 역마살이라고 해요 이 역마에 이게 저기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여기서 그래 온몸으로 한번 뽑아 달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아유 역참역 역마 조금 전에 내가 역마라고 그랬는데 그게 역마 역마입니다 이게 역마라는게 이게 이제 말 맞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엿번다 엿번다는 역자에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저기 저 강도가 저 도둑놈이 아니면 저 나쁜놈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누가 자 범인을 잡는 뭐 경찰이라든가 뭐 형사라든가 이런 저기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 제가 암행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암행어사는 나쁜거 잡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전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 저울추권이라는게 저울추권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아라 아주 그냥 쿨하게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열심히 내가 해서 심어 갖고 뭘 시작하는 때가 아니고 이제 다 거둬들이고 뭐 휴식의 시간을 이제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이를 외로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같이 왕따 당하는 그러한 그 저기를 갖고 있는 거야 요럴 때일수록 굉장히 쿨한 마음으로 그래 뭐 받아들이지 거기에 막 배달아서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는게 아니고 자 그리고 요렇게 요것과 요거 갑자기 영마 우리가 영마살이라는 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땐 이게 결코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몸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뭐 물론 즐거운 일로 돌아다니땐 좋겠지만은 몸이 힘든 것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쿨하게 하지만 내가 멈춰 있지는 않고 여기저기 가서 모든 건 다 내가 살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좋은 운을 받아들여갖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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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